오케이 민성이가 오늘 시험쳤던 게 고쳤나요? 아직 안 고쳤습니다 아직 안 고쳤습니까? 네 일단 좀 이따가 고치시고 오케이 한 개 틀렸습니다 쓰기 시험에서 이깐 이거 5 아니야? 이거 5죠? 아니 7인데 잠깐만 근데 왜 7이 없어? 선생님이 6 하는 줄 알고 6 했는데 제가 선생님이 홀수 왔을 때는 홀수를 하라고 했는데요? 7은 홀수에요 짝수에요? 홀수에요 그러면 7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?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 그대로 한다 했어 홀수는 짝수에요 응 오케이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큐 큐 오케이 그래서 둘 셋 하나 셋 제가 큐라는 소리가 된 이후 소리 하나씩 큐 큐 큐 큐 큐 큐 큐 이거 다 합쳐서 소리가 뭐야? 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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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큐 큐 큐 그 다음 B는 착각의 소리 하났네 항상 E는 여기서는 소리 안 나네요 다 합쳐서 그러면 숫자 여러 개 있으니까 C는 중에서 여기서는 U는 세 개네요 뭐 중에서 U는 뭐 지난 시간에 아예 했던가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U 중에서 끝에 소리 안 나는 B 끝에 소리 안 나는 E 때문에 U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다 Q B는 착각해도 항상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E E O E인데 끝에 올 때는 소리나지 다 합쳐서 Q Q Q Q 6면체라고 하지 네 6면체 OK OK 그래서 6면체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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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 뷔 그래서 합쳐서 튜브 옆과의 소리 튜 티는 착각해도 항상 튜 유는 뭐 중에 유 에어 유우어 유는 뭐 유우어 됐습니까 기억해야 돼 유는 뭐라고요 여기 끝에 소리 안나는 이 때문에 유 유 비는 항상 부 그래서 합쳐서 튜브 뜻은 튜브 속에 비어있는 관 같은 걸 튜브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리 튜브 쓰기 튜브 튜브 계속해서 띠운 소리가 뭐라고요 띠운 하나씩 띠 유 유 는 그래서 다 합쳐서 띠운 띠운 옆과의 소리는 띠운 띠운 소리 하난해 디는 디는 착각해도 항상 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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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중에 유 우어 우어 중에서 여기는 끝에 소리 안나는 이 때문에 유 그래서 옆과의 소리 띠운 띠운 애는 착각해도 항상 네 그래서 다 합쳐서 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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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모래 언덕이야 띠운 그러니까 오케이 뜻도 잘 기억해야 돼요 모래 언덕 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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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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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유 소리는 안보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다언이구요 다시 쓰기 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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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라구요 그 뭐라 한다 계속해서 하나 셋 하나 셋 그래서 소리 띠운 띠운 하나씩? m u u t 그래서 합쳐서? mute mute 뜻은? mute 소리가 나지 않는 리모컨에 보면 스피커 모양 있는데 거기에 X표시 있는 거 있죠 소리 나지 않는 그래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음소거 그렇습니까? 그래서 M은 착하게도 항상 U는 뭐 중에 U, 우, 어 중에서 U 그래서 요과의 소리 T는 항상 T 그래서 다 합쳐서 Mute 뜻은? 음소거 음소거 그래서 음소거 Mu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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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, 하나 소리 Mule Mule 잘했어 Mu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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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일단 Mu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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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하면 되겠지 한 번 더 꼬리 Mule Mule 잘했어 하나씩 M M U L L L 육 Mule opener Mule brothers 흐를 서민 예 하나도 okay 으 으 되네 묘 m은 착하게도 항상 m u는 뭐 중에 u, u, o u, u, o 중에서 u 얘 때문에 l은 항상 착하게도 르 아니 미 으 으 으 으 으 으 됐습니까 합쳐서 묘 묘 묘 묘 묘 노세 묘 노세 묘 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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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당나귀 친구 아 그 아 그럼 어떡해 니가 다 했는건데 그래 안그래 어 당나귀 묘 당나귀 묘 당나귀 묘 당나귀 묘 당나귀 묘 묘당나귀 묘당나귀 아 참 나 노세라고 했죠 노세 당나귀는 동키니까 묘 노세 노세 묘 묘 노세 묘 노세 묘 노세 어 노세 묘 묘 오케이 그래서 노세 묘 묘 오케이 잠깐만 자 재우 우 우 우 우 우 보자 보자 아 아 떠오네 한개 들렸어 잘했어 여보세요 예예예 아 예 예예 다행이네 그래서 소리 묘 묘 묘 쓰기 묘 엠 엠 오케이 재우 니가 생각했을 때 뭐가 틀렸을 것 같았어 100% 응 어느 거? 어디 있는 거? 100% 그거 선생님 못 봤네 응 그거 말고 그럼 하나 남았어 와 10% 눈 빠지게 찬는데 그치 왜 이렇게 좋아해 어?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틴 틴 틴 셋 하나 넷 그래서 하나씩 트 유 유 넥 넥 넥 앞서서 틴 틴 그래서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? 유 우어 여기서는 지금 유 그래서 얘들 둘이 내는 소리가 틴 틴 다 합치니까 틴 틴 목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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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의 뜻은 조금 뭐 어렵긴 한데 음악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니까 악조 악조 음악소리 악 틴 음악소리 틴 저기서 틴이 들리네요 살짝살짝 틴 틴 음악소리 틴 틴 쓰기 틴 u n t t t 오케이 잘했어요 오늘은 8호 했죠 책 8호 했죠 8호 했으니까 8호 해야 되는데요 8호의 개수가 5개니까 10개를 안 넘으면 이거 5개 전부 다 이제 조금 어려워 이거는 짝수보거들은 그래서 5개 다 읽고 5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10호 같은 경우에 짝수 맞죠 10호 하게 될 때 얘기야 10호 같은 경우에 짝수 맞는데 카드 개수가 19개죠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 10개 정도는 읽고 쓸고 일단 19개 다 읽을 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중에 몇 개 골라서 쓰기 연습까지 해라 10개까지 10개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더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 안하겠지 알겠습니다 안하고 계속 하세요 그럼 항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